한글날 연휴인 오늘은 곳에 따라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는 오늘 오후까지 빗방울만 살짝 지나겠고요.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동해안에는 물결도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경북 내륙과 대구에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경북 북동산지를 포함한 영주, 경북 동해안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월요일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과 봉화는 10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 14도, 봉화 11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보이며 올해 첫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청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1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2도, 김천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6도, 김천 1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0도, 봉화도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4도, 봉화 1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에서 최고 3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 중반으로 갈수록 평년 수준의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